짜란! 저희 스테이씨가 LAK콘에 왔습니다. 왔어요. 왜 왔는지 아시냐고? 여기가 어떤 명물이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럼 함께 보시죠. 아니요. 지금은 마블 먹고 있습니다. 수박. 마르멜로. 소 딜리셔. 포도. 저도 밥 먹고 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앞뒤가 헷갈려서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에요. 잘할 수 없어요. 해야지. 해야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희끼리 리딩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둘 셋. Hi, this is Stacy. Hi, guys. Hi, this is Stacy. Iora Don't talk about Graham What's up? 진짜ytic. 음. You haven't listened to the song, Ron To You? başkaบาง inom 생각이라 mesmo. sure yeah la are you ready to run with us are you ready yes i'm ready okay la let's go 좋아 100점 만점에 120점 i'm getting nervous hmm i'm getting tired 여러분 저 떨려요 그리고 저 졸려요 한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떠받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한국스윗이 우리 한누잇들이 또 아주 보고 싶습니다 don't worry 저는 여러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운해 하지 마요 모두 사랑하니깐 으아아아 짜릿해 콜라 광고 으아아아 찌릿찌릿 진짜 시원하고 진짜 차가워요 아 뭐야 진짜 시원하고 진짜 차가워요 진짜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나 이상함을 못 느꼈다 못 느꼈지 이거 100% 들어간다 이게 바로 자윤어 저희 다 언어 어가 있거든요 채영언니는 야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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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는 문어 나는 오징어 아임 영어 영어가 안되면 시은스쿨 닷컴 So just stay and watch us grow We'll never gonna let you down, okay? 음 음 어필 때만 답해 진짜 내 가방은 킹겹네 네 킹이라는 유행어와 귀엽다는 합성어로 킹겹네 라고 대면 하세요? 네 킹겨워 너무 욕싱만 높게 아 아파 아 아파 셀카 같이 찍겠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컨셉 보그 아 아 뭐만 하면 복을 해 데뷔 잘 나오네 이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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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happy to take a picture with you Hey girls 스마일 포네이도 세은 포토 전에 귀걸이 야야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게 밀런 알아서 할게 밀런 알아서 할게 밀런 사춘기 미국 가서 사춘기 왔어 미사 아메리카의 age is 18 I'm 4춘기 5춘기 야 혹시 너 6춘기냐? 나 10춘기다 나 10춘기다 이제 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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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찍찍 야야 오 so beautiful OMG 조명 조명 굿 제가 찍은 플라로이드에요 사실 약간 실패해서 들고 왔어요 조금 더 머리가 위로 갔어요 아쉽 아쉽 플라로이드 셀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좀 발전해야겠어 이러나 예 얼마 안 남았다 곧 갔네 러비스 후 러비스 저 이거 진짜 러비스라고 하셔가지고 난 러비스 후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자꾸 피의님이 러비스라 하지마 라고 하셔서 러비스 후 이랬어요 아 아 제발 리허설 때만큼만 애들이 파자 다시 한번 아우 아우 어렵다 되게 힘들어요 인이어 얌전히 기다립니다 얌전 풀어주셨습니다 둘 다 깨야 돼요 10분도 안 남았어요 오케이 응 We never knew LA would be This amazing We never knew LA would be Did you miss us? 아 멘트가 더 떨려 무대보다 아니야 무대도 잘 할 수 있어 360도 다 팬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디도는 안 묻되 팬문들을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인사 한번 해주면 더 센스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자아자 어떡해 진짜 때릴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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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I'm so nervous 어떡해 what am I gonna do 거의 제가 모든 메이킹에서 그러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쉽겠지 걱정되는 걸 어떡해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표정도 잘할 수 있을까 카메라도 동시에 잘 봐야 되는데 스테이씨 극한 직업 스테이씨 극한 직업 스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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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봐요 스테이씨 스테이씨 여러분 제가 무대 하나 내렸어요 처음에 이니오가 한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옛날 왜 움직이지 하면서 눈치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란가 그러니까요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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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떡해 와 너무 크다 안까지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뒤에 멋있겠어요 저거 가운이 안되네요 야 저 뒤에서 뭐하는지 시연이 정지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진짜 너무해 이거 또 놀릴 것 같아 스테이씨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노래가 스테이씨 스테이씨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소매들 때부터 만나고 싶었거든요 너무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오늘 너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돼서 조금 정신이 없었고 제가 조금 더 영어가 유창해질 때 한 번 다시 뵙도록 해요 저희 갈게요 안녕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LA is amazing LA good You're the best You made our day Thank you 드디어 LA가 끝났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요 360도 무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스윗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레이소나잇 메이킹상놀이사고 목이 잠긴 거야 메이킹상놀이사고 목이 잠긴 거야 메이킹상놀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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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포인트가 많은 무대였어요 우리의 남은 투어도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LA 땡큐 스윗 땡큐 바이바이 레이소나잇 살릴 수 있어요 맞아맞아 그럼 살려요 차차차차차 안싸 그대를 바라볼 때면 헤이 파이팅 바람에 흩날려 온 그대 바람에 흩날려 온 그대 바람에 흩날려 온 그대 I love you We love you With you 호 호 호 러비즈 We love you We love you Yo 무슨 news inscrits 오 st 싹